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우리 둘이 케미를 보여드리면 돼. 우리 둘이 케미! 명홍, 홍명? 홍명! 아! 저희는 명, 명홍입니다! 참고로 제가 해주 보다 두 살 언니고요. 키도 한 20cm 더 커요. 저는 4학년의 귀요미 남매입니다. 아니요, 4학년의 귀요미인 저예요. 보시라요. 아 이거 바지 뭐야 이거. 보시라요. 야. 뭐야 곰돌이 뭐야. 아 너무 예뻐. 바지 너무 제스. 곰돌이 좋아해가지고. I love 곰돌이. 와우 대세전환. 와우. I love 곰돌이. Oh so cute. 저희가 방가우 설렘에서는 4학년이지만 집에선 아주 귀엽고 깜찍하고 사양성. 막내예요. 막내예요. 저는 어딜 가나 항상 귀여움을 받는 막내였어요. 혜주는요. 사실 메인 보컬이에요. 그리고 혜주는 사실 메인 래퍼에요. You're back. 그래서 혜주가 나 클레버가 무지일없지. 추석날 왜 평가해. 너나 잘해.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움이에요. 연습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와 있는 상태인데요. 저의 룸메이트 분들이 옆에 함께하고 계신데 목소리에 출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학년. 귀여움이 형 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저렇지 않아요. 저희 이내 MBTI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저 과몰입녀여여가지고 4학년이 유독 그런 거 같죠? 4학년이 우리 MBTI 신경 왔으니까. 맞아요. 내일 잡을게요. 차분. 차분. 나 오늘 이렇게 안 차분한데. 그러니까. 그럼요. 안녕. 강살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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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방설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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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의 윤채원입니다. 보컬 포지션으로 태연 선배님의 아이라는 노래를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다. 근데. 오늘은. 영지 선생님과 보컬 수업을 들었다. 그렇지만. 영지 선생님이. 저에게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셔서 기뻤다. 메인보컬로서의 기량을. 기량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싶었다. 파이팅. 삼상윤 파이팅. 윤채원 파이팅. 빠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원. 사랑. 카리나. 지원입니다. 근데 리원씨. 무슨 포지션이죠? 저는. 놀라지 마세요. 저는. 보컬 포지션입니다. 와우. 박수. 박수. 무슨 노래라고 했죠? 저희는. 안 되. 알콜하신. 너와 나의 볼 맞춰. 응. 으도야. 오우. 멋있어. 라이브 실력. 여러분. 반가워 설렘 라이브가 이 정도입니다. 너무 좋아.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학년 김현희, 이지우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살아남았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보다 춤 실력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게 는 거야. 하루하루 성상해가고 있는 게 보여요 지우는. 그래서 저는 우리 애기 지우가 너무 좋아요. 저를 투표해주시는 분들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데 뭔가 괜히 이렇게 핸드폰이나 플랜카드로 제 이름이 걸려있으면 더 잘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 진짜 너무 속상해. 맞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안녕!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무대도 많이 봐주시고 저희 형태, 원지민, 박혜원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걸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팬이 생겼다는 게 뭔가 되게 신기해요. 맞아. 이건 안 나가겠죠? 이런 게 나가. 이런 게. 여러분!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 뿅! 아침부터 저녁까지 댄스만 하고 쉬는 시간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남아서 연습하는데 엄청 힘들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무대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비록 막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게 엄청나게 새벽까지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 침대 자는 동안에도 안무 계속 연습하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봐주실 거죠? 하여튼 저는 연습을 많이 해서 자신감을 되찾고 활기찬 모습으로 무대에서 보겠습니다. 빠이!